킁킁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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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leaders 킁킁 내가인데 복둥이 누나 괴롭혀서 그 kans 복둥이 누나 아파 그 일을 생기고 다시 일어나는 Gibbs 메롱 메롱 호동이 병원하네 메롱 기다려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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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트검사라고 해서 이게 염증이 진짜 심각하게 올라가고 추치는 최장형 키트검사에서는 음성 정상으로 나왔고 낙하 전염병검사에서도 정상 한줄만 나오는 정상 이렇게 빨간색으로 붙잖아요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선홍빛은 정상입니다 손 보시면 선홍빛이잖아요 최장형 아니고 그 다음에 구강문제 아니지만 턱 쪽에 상처에 의해서 노랗게 섬출물이 나오고 장 운동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약을 일주일 정도 처방해드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별도로 할게요 바다야 아프지만 만족스러울 때 그래서 음, 몇 살이에요? 3살 되세요 오! 어떡하냐 아프지 마라 노쩍 지구 웅 노쩍 지구 노쩍 지구 그리고 또 이 다리, 비가 아까 범벅이더니 지가 다 앓았네 테이프 떼줘야되는데, 안참고 누나한테 가서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와 안칸? 이 얘기야 고아